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제안합니다.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,4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전시관의 키워드는 지속가능과 스마트싱스 파트너십으로 기기 간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람, 사람과 환경과의 연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 전체를 제품 전시화 더불어 경험 위주로 구성했습니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삼성전자는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 시설을 처음 소개하고, 스마트싱스와 빅스비 등 3대 핵심 플랫폼을 통해 삼성전자의 제품과 집안 기기들의 연결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